자궁근종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김정식입니다. 오늘은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궁근종 자궁근종이라는게 대체 어떤건가요? 자궁근종이라는거는 자궁근종을 보시면은 근육으로 뭉쳐있습니다. 이 근육이 있는 하나의 세포에서 커져가지고 그 세포가 점점 뭉치고 커지면 이렇게 형성을 동그랗게 형성을 합니다. 마치 감자처럼 커져있는데 이 근종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궁근종이라는게 모든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나타난다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궁근종의 유병률을 한번 보시면은 보통 20대 여성은 한 20% 30대 40대로 올라갈수록 40% 그런식으로 나이가 들면서 근종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종 크기가 증가한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한건 아니고 자궁내막이로 이렇게 있으면은 자궁내막과 연결돼서 이렇게 붙어있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형성이 되어있거나 아니면 밑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커서 방광을 누른다든지 그러한 증상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거나 해야 되는건가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아니면은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하는게 있는데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할 때 그때 초음파 검사도 같이 하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근종이 한번 발견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크기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이 근종이 커지지 않을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위험인자들이 또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자궁근종은 주로 생기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연구된 논문들이 많이들 돼 있습니다. 자궁근종이 생기는 원인을 아직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고 그 차이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관련되는 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궁근종이 생길 때는 세포 하나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당연히 그 세포 하나에서 세포가 점점 뭉치고 커져서 단일세포가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선근증이라는게 있습니다. 선근증 선근증은 자궁 내막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생리할 때 같이 생리하면서 점점 커지고 자궁근육층 전체가 단단한 덩어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초음파에서 동그랗게 보인다 해서 다 같은 근종이 아니고 어떤 거는 근종이고 어떤 거는 선근증인데 치료 방침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근종하고 선근증도 차이가 좀 있고 생기는 원인도 서로 다양하게 틀립니다. 대규모 인구조사를 해 보았더니 평균적으로 보면은 붉은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라든지 닭고기는 아니고 붉은 색깔의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 햄이나 소세지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근종이 잘 발생한다는 게 보고가 되었고 인종적으로는 백인보다는 흑인 유색인종이 좀 많이 생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도 소세지랑 고기를 좋아하는데 혹시 저도 좀... 자궁이 있나요? 근종은 아니겠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환경홀몬입니다. 환경홀몬이 뭐냐면 비스페놀A라든지 이런 환경홀몬이 있는데 환경홀몬 호르몬이 또 근종을 커지게 만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특히나 가임기 여성에서 자궁근종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근종이 이렇게 커지려고 한다면 이거를 먹여 살리는 거는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호르몬이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성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궁근종도 점점 계속 커지게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환경홀몬이에요. 환경홀몬이 어디에 맞냐면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아니면 우리가 먹는 종이컵에도 나오기도 하고 컵라면 거기 스티로폼에 있죠? 거기에도 환경홀몬이 들어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조개류 거기에도 환경홀몬이 많이들 들어가게 됩니다. 갯벌이 많이 오염이 돼 있는데 조개류, 홍합 참 안타깝지만 그런 걸 조사해 보면 거기에 미세플라스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근종을 작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근종을 좀 작아지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팁이 있냐 그러면은 한 가지 또 알려진 거는 신선한 녹색 야채 과일들을 잘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야채 과일 그리고 요구르트라든지 몸에 좋은 걸 드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 경우에는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근종 확률이 증가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좀 감소하고 요런 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비만한 여성들이 근종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조금 아직은 상반되는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비만한 여성들에서 근종이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꼭 비만 때문에 생기기 보다는 식생활의 그런 차이라든지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먹는 비타민도 연관이 되는데 비타민 A나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역시나 근종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마시게 되는 커피는 있는데 커피는 다행히 연관성은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이 자궁 근종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나요? 이제 근종이 커지다 보면 걱정하는 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궁 근종에서 자궁 근육종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천 명당 한두 명에서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방암 치료를 받았을 때 타목시페인이라는 약을 드시게 되는데 그 약을 드시면 자궁 근육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궁 근육종이 생겼을 때 그걸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안타깝게도 현재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써가지고 조직검사를 할 수 있겠다 하겠지만 위험성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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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